예를 들어서 하루종일 물만 계속 마시잖아요. 그럼 이 물이 소변으로 나가는데 소변으로 나가면서 각종 영양성분, 노폐물, 미네랄 이런 것들을 끌고 나갑니다. 그럼 몸에 자꾸 미네랄이 비게 됩니다. 미네랄이 줄어든다. 미네랄이 줄어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체온을 잘 만들어내기가 어렵다. 그래서 몸이 추워진다. 에너지 생산이 잘 안된다. 그것 때문에 혈당이 또 잘 떨어지지 않는다. 그 다음에 소변 보러 굉장히 자주 간다.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. 기타 온갖 질병이 다 생기고 소화도 안되게 되고 잠을 못자게 되고 나아가서는 우울해지고 점점 몸이 안좋은 상태로 가게 된다. 그래서 물만 계속 많이 먹는 거 절대 좋은 거 아니다. 이 습관 바꿔야 된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? 물을 2리터를 마시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미네랄입니다. 대표적인 미네랄들이 나트륨, 칼륨, 마그네슘, 칼슘, 아연, 요드, 그 다음에 MSM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. 기타 또 더 있긴 합니다만 이런 미네랄을 잘 챙겨 먹어야 된다. 그런데 미네랄을 여러분 얼마나 드시고 계시느냐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소금은 굉장히 잘 드시고 계세요. 나트륨. 물론 잘 못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권장량이 2000mg이거든요. 나트륨이. 나트륨이 2000mg인데 사실상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먹고 있냐면 한 1000mg 내지 5000mg 정도 실제는 먹고 있습니다. 일본이나 한국이나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칼륨인데요. 칼륨 권장량이 3500mg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 칼륨을 어디서 얻고 있나요? 대부분 보면 채소류나 과일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얻고 있을 텐데요. 그 양으로 하루에 3500mg을 먹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. 그래서 국민영양조사에서 그거 2023년도 거만 찾아보셔도요. 칼륨은 굉장히 부족하게 먹고 있고요. 나트륨은 약간 초과되어져서 먹고 있습니다. 초과라고 하는 것은 얼마를 말하는 거냐면 2000mg보다 좀 더 위다.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. 사실 그것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요. 나트륨하고 칼륨하고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. 즉 농도가 거의 같은 농도로 존재해야 된다. 어디에서? 세포 속에서 칼륨 농도. 그 다음에 이쪽 세포의 바깥쪽 나트륨. 여기에 세포 바깥쪽에 나트륨 농도, 칼륨 농도.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. 그런데 지금 권장량부터가 3500mg, 이쪽 2000mg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. 이게 안 맞죠?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? 여기 농도 비슷해야 된다.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나서 되느냐라는 거고 소금은 나트륨은 열심히 드시고 계시지만 칼륨은 권하지도 않고 먹지 말아 소리만 하고 먹을 수 있는 어떤 수단도 별로 없다. 이런 상황이 돼 있죠.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들입니다. 그 다음에 권장하는 미네랄 양이 좀 되는 게 뭐냐면 칼슘입니다. 칼슘 800mg씩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하루에. 그런데 이 800mg이 또 흡수가 다 되느냐. 이것도 또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어떤 칼슘제를 먹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어쨌든 칼슘을 열심히 챙겨 드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요. 칼슘 열심히 챙겨 드셔라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마그네슘입니다. 마그네슘은 채소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급을 받고 있는데 영양제로 따로 챙겨 먹어야 되는 거죠. 채소류로 하루에 400mg 정도 먹으려면 야채를 이만큼씩 먹어야 돼요. 이만큼. 이만큼씩 여러분들 드실 수 있습니까? 굉장히 어렵다. 어려운 양이다. 그래서 마그네슘도 결국은 영양제 형태로 드셔야 되는 것이고 칼슘도 영양제 형태로 드셔야 되는 것이고 칼륨도 영양제 형태로 드셔야 되는 것이고 나트륨도 소금을 먹어주어야 그 양들을 제대로 채울 수가 있다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음식으로 이 영양을 다 채운다고 하는 게 정말 어렵다. 그냥 불가능하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를 먹자. 그 다음에 나트륨, 아연이 필요합니다. 그 다음에 요도가 필요합니다. 그 다음에 아까 MSM 이런 것들을 좀 보충을 해주면 미네랄은 어느 정도 보충되는 거다. 이렇게 보시면 영양적으로. 그 다음 필요한 게 아까 비타민 말씀드렸는데 비타민 C하고요. 그 다음에 비타민 B하고요.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. 그 다음에 비타민 D, 그 다음에 비타민 A나 E 이런 순서대로 드셔보시는 게 좋지 않나.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류요. 미네랄과 비타민이 내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. 이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많이 먹고 있는 영양소들은 단백질, 탄수화물, 지방 이것들은 어느 정도 다 드시고 계시니까 약간 뒤로 제켜도 되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3를 잘 드셔야 훨씬 더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관 벽 청소도 좀 더 잘 하게 되죠. 오메가3 잘 챙겨 먹어야. 그 다음에 단백질은 양질의 단백질류, 어떤 거냐. 계란, 생선, 이런 종류죠. 두부. 그 다음에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단백질이 어떤 거냐면 청국장, 나또, 그 다음에 된장.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괜찮은 단백질류들이죠. 소화도 잘 되고요. 그래서 그거 단백질류로 잘 챙겨 드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밥을 드시는 경우에는 저도 여태 잘 몰랐는데 현미인데 부드러운 현미가 있어요. 현미를 드시는 것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. 이유는 영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식이섬유질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서 그렇다라는 거고 탄수화물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서 꼭 드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식이섬유질입니다. 식이섬유질도 탄수화물입니다. 이런 탄수화물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미역 속에 들어있는 알긴산, 이런 것들, 미역, 다시마, 이런 거 많이 챙겨 드시고 그 다음에 콩나물, 여기에 식이섬유질 많이 들어있죠. 그 다음에 아까 현미밥, 이런 데 많이 들어있죠. 그 다음에 키토산이 식이섬유질입니다. 이런 종류의 식이섬유질을 잘 챙겨 먹는 게 바로 내 장을 건강하게 하고 장이 건강해야 혈관이 건강해진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먹는 것들 대부분 좀 말씀드렸고요. 유산균도 좀 더 챙겨 드시면 좋겠죠. 여태까지 영양제를 많은 사람들한테 권장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영양제 박스에 적힌 대로 먹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좀 많이 먹어야 효과를 보는 것들도 있더라. 많이 먹어야 되는 것은 좀 많이 먹어주어야 박스에 적힌 대로 말고 그것보다 좀 더 많이 먹어야 훨씬 더 다양한 내 몸이 느낄 수 있는 효과를 보드라라는 겁니다. 그래서 기본적인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, 미네랄, 비타민, 유산균 이런 종류들은 한 6가지 정도 되죠. 꼭 챙겨 먹어야 된다라는 거고요. 이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비타민C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니까 전부 비타민C만 열심히 먹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줄 알고 비타민C만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비타민C만 먹을 때랑 예를 들어서 오메가3를 추가해서 먹을 때랑 또 다른 무엇을 추가했을 때랑 몸이 달라져가는 것을 여러분들 느낄 수가 있습니다. 다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영양제 한 개를 선택을 해서 차근차근 양을 늘리시고요. 한 개를 열심히 잘 많이 먹게 되면 또 다른 한 개도 또 천천히 양을 늘려서 또 해보시면 되는데요. 여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 소금도 역시 중요한 많이 먹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더라 라는 겁니다. 소금도요. 그래서 소금에 관해서는 또 다른 영상들이나 다른 분들의 영상이나 또는 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맨날 먹지 마라 소리만 들었는데 그게 아니더라 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.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. 소금을 끊어보는 겁니다. 그리고 소금을 또 좀 먹어보는 겁니다. 또 많이도 먹어보는 겁니다. 이렇게 해보면 내 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연구해서 실천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. 실천을 좀 해보자. 영양에 관해서는 또 다른 영상들 좀 참고하시고요. 이 정도로 해서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거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